퀴즈입니다. 우리가 투플에서 fst, firs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? 이렇게 하면 2가 딱 나오죠. 마찬가지로 세컨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문자율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죠. a, b 이렇게 하면 두 번째가 나오죠. 그럼 만약에 3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? first에서 3개, 1, 2, 3이 있으면 그 중에서 첫 번째 1이 딱 나오고, second에서 마찬가지로 1, 2, 3 하면 두 번째가 나오고, third 하면, 혹은 last 하게 됐을 때는 세 번째가 나오게끔. 그렇게 한번 패턴 매칭이에요. 패턴 매칭으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. 그것이 퀴즈입니다.